대한민국 최상수 그룹이라는 설명이 좀 인상적인데 몇 년까지 같이 하실 건지 스티브 쪽으로 꼭 짚어서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지금 스티브 쪽으로 꼭 짚어서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몇 년까지 하신거죠? 바뀔 수는 있지만 그래도 지금 생각하는 건 어떨까요? 저 차라리 저렇게 저런 질문이 좋을 수 있습니다 애매모호한 질문 콕 집어서 일단 최소 김정은씨 한강까지는 무조건 야수단으로 그때로 그냥 할까요? 저희가 매번 얘기하는 그때로 김정은씨 한강에 40주년까지 네 신지씨가 끝까지 같이 한강을 또 해야 되니까 그때까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2년 더 연장이네요? 네 몇 년 남았죠? 한강 되려면? 15년 그럼 17년까지는 앞으로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17년까지는 일단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세 분이 모두 일단 한강이 될 때까지는 최소 괜찮을까요? 괜찮죠 충분하죠 안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저희의 마음은 그래요 특별히 저희가 해체하지 않고 할 수 있을 때 모여서 이렇게 계속 음악 활동을 하고 싶고 저희는 이렇게 이런 자리가 마련될 때마다 대표님한테 저는 굉장히 불안한 마음을 내비치거든요 멤버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기사님들이 저희를 보러 와주실까요? 저는 약간 그런 걱정이 시간이 지날수록 음악에 대한 걱정도 마찬가지고 너무 오랫동안 활동을 하는 저희에게는 여러 가지 우려들이 더 생기는 것 같아요 고민도 많아지고 생각도 많아지고 그래서 좀 해체 없이 길게 활동은 하되 열심히 할 수 있을 땐 바짝하고 또 잠깐 세력을 다시 끌어올리고 또 바짝하고 끌어올리고 이렇게 전략을 짜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